오늘의 날씨는 날씨 좋고, 홍콩 아직까지 안전하거든요 오늘 빅부다 보러 가볼게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크리스탈 케이블카 엄청 긴거 타고 빅부다 있는데로 갈거에요 빨라요 생각보다 와우 여러분 이게 바람이 불어요 밑에 보면 안되는데 밑에 보면 날고 있어요 우와 이거 너무 이쁘다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날씨 요정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 봐요 제가 지금 와우 따로 에어컨이 필요 없겠어요 바람이 너무 잘 불어가지고 와우 시원해요 홍콩이 진짜 습하고 더운데 여기 케이블카 안은 진짜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아무튼 애니웨이 와 이렇게 진짜 손 보이죠 살려고 손 떼면 괜찮아요 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도착한 줄 알았는데 코너 이렇게 휙 돈다고 이렇게 딴 곳도 왔어요 한 번 더 가려고 한 한 2-3분 왔거든요 근데 더 높은 곳으로 갑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갑니다 뭔가 그 느낌 있죠 그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뭔가 살짝 그 설레는 거 뭔가 스릴 있는 거 그런 느낌 어휴 안 될까 와 진짜 높아요 하늘까지 올라갈 거 같아요 와 밑에 보이죠 그리고 이제 바닥이 가벼워서 괜찮습니다. 너무 높아서 사실 무서움을 넘어섰어요. 와우 이렇게 공항이 너무 작아요. 저 비행기 난다. 저기 보이죠? 줌해서 보여드릴게요. 와... 저렇게 비행기도 작아 보입니다. 너무 높아요. 이거 가격은 한 명당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값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케이블카가 비싸지 생각했는데 타보면 알아요. 5만 원이어도 탈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크리스탈 바닥도 너무 스릴 넘칩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 볼게요. 예쁘다. 와 진짜 크다. 이렇게 먼데 이렇게 부처님 머리가 하늘에 달 것 같아요. 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잘 도착했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이렇게 부다. 아직 가까이도 안 하는데 이렇게 커요. 곧 있으면 이 부다 닿을 것 같아요. 점점 빅부다랑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보이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너무 커서 거의 다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게 제 거예요. 저도 다 뛰거든요. 너무 더워서 일로 빨리 가래요. 소가 이렇게 웃으면서 껌을 씹고 있습니다. 아 신기하죠? 와우 말도 안 돼요. 이거 올라가야 돼요. 따다다 따다다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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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너무 더운데 이런데 이런데 다 돼 이런데 이런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